한국국토정보공사 껍데다 우렁쌈바 고기 먹고 오리고기 먹고 또래방이 왔어요 엄마 술 먹고 까불면 잡아간다고 지금 빨간불이 빨간불이 왔어요 반짝반짝 해요 조심해야 되겠죠 어? 달이다 둥근 달 아직까지 큰 둥근 달은 아니네 안 둥근 달이에요 아직까지 참 오랜만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그냥 길에 앉아있는데 발이 보여요 모임을 왔는데 언니들이랑 오늘은 꼬리 고기 먹고 놀이방 갔다가 아마 9시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내일 밤 9시에 만날까요?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굿나잇